오늘은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신 분들 특히 대부분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금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놈의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순순히 보험을 잘 가입을 해주고 보험료도 잘 빠져나가고 자동이체에도 어떻게든 잘 돈을 챙겨 나가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는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보험회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장기간 치료한 거 혹은 금액이 뭐 천만원 이천만원 금액 큰 것들 혹은 소액이지만 다발성으로 계속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은 보험회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 순순히 내놔 보험금 내놔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보험왕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실손보험과 재산보험이 있을 거예요 뭐 감기, 피부질환, 소화과, 안과, 뇌과, 정혈과 여러가지 있는데요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 일상생활 배상책임, 국가, 지자체, 영조물 배상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자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가 병원 치료, 애매모호한 거 있죠? 뭐 사춘기가 되고 키가 안 커서 선장 호르몬 주사 맞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서 허리가 아파서 회사 근처에 병원에 도수치료 받을 때 도수치료 받을 때 요즘에 보험금 지급 잘 안되잖아요 그거 외에도 전립선이 불편하다, 칼대는 걸 싫어서 신의료기술, 하루만에 통원치료나 입원해가지고 전립선 결차 수리했는데 앱으로 통해 쉽게 보험금 청구했어요 하루만에 나오겠지, 웬걸? 보험금이 지급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급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현장조사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3일 이내 우리 쪽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회사도 얍삿빠르게 3일까지 시간을 안 주고요 이틀하고 거의 반 지나서 오후 반나절만에 문자를 슉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너무 당황해서 시간이 3일인데 거의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현장심사 우리가 보호상가 직원한테 서류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 현장심사 대상이 된 소비자의 문제점이에요 자, 개인 보험은 보험가입 2, 3년대 아니면 큰 보험금 혹은 도수치료나 아니면 티눈, 발바닥 티눈 반복적인 치료를 보험금으로 손해 사정, 현장심사나 현장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피해 2분, 보험금 청구하면 대부분 손해 사항사, 현장심사,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후에 현장심사 안내받은 소비자들은요 금융감독원, 특히 은행, 증권, 보험, 전체 분야의 금융민원이 1위는 어디다? 역시 보험금, 그래서 2022년도에 금융감독원 전체 민원은 약 26% 한 거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치조 형식의 검찰청처럼 검사가 취재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도한 개인정보 및 알 수 없는 이상한 서류를 내밀고 사인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약관과는 다르게 우리 지금 현재 법원이나 판례가 이렇다 이거는 지금 못해준다 그렇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현재 현장심사에 여러가지 좀 불합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손해 사항사, 무료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계는 선임과 안내, 보상과 직원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위 이내 어디 갔냐 보험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공인된 손해 사항사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임을 사정할 때는 승복하지 않을 때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3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따로 나옵니다 자 일단은 미신청되면 보험회사는 자기네 유리한 위탁 손해 사항사 조사하고 나서 지급을 해주던가 지급 거절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청하면 고객이 선임한 손해 사항사 조사를 진행해서 손해 사항사 작성을 통해서 지급 또는 부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고객이 의료비 지출 병원비를 내고 보험금 청구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 서류만으로 청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가 위탁 선임사를 위임해서 보험 가이드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손해 사항사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영업일 대기기간 3일 이내에 우리가 선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은 고객이 선임한 손사 손해 사항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여기서 보시면 서류만으로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본인에도 유리한 위탁 손해 사항사 위임해서 손해 사항사가 심사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손해 사항사에요 선임 근거 흐름도 일단은 보험업법 185조죠 그리고 보험업 감독 규정의 9-16 그래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모법 규준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손해 사항사 선임 관련 안내에요 보험회사는 청구권이 손해 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 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들에게 무조건 알려야 돼요 보험계약자한테 문자나 팩스 우편 이런 걸 알리지 않으면 이거는 죄다 불법이라는 거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 사항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이나 혹은 문자를 많이 보내죠 아니면 카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험회사가 진행했을 때는 부지금률이 30%에요 30% 하지만 우리 고객이 선임한 경우는 부지금률이 9% 약 반대로 91% 정도가 약 보험회사가 아닌 우리 고객이 선임한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생겼는데요 손해 사항사 무료 선임권 일단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에요 이 무료는 고객들이 예전처럼 후유장애나 돈만 된거나 진단비 높게 받으면 보험금 부지금받았을 때 우리가 선임해서 병원비 보험금의 20-30% 주는 유료 선임이 아니구요 우리가 선임을 하면 보험회사가 선임권을 돈을 줘요 실제 이용권수는 2020년도 95건이에요 이거 월이냐구요? 아니에요 연간 95건으로 선임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미비하다는거 21년도에는 87건 22년도에는 154건 이게 그러면 점점 선임권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두승날수할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 손해 사항사들은요 일단은 무료 선임권 우리가 조사가 나갔을 때 일단은 선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손사들도 차비가 나오고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 선임권을 안 한다는 거죠 기피현상이 발생이 돼요 기존의 고액 진단비나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은 보험소비자가 유료 선임을 했어요 보험금의 10%나 혹은 20%를 착수금이나 아니면 보험금 받고 우리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그 피로 수당으로 유료 우리 손해 사항사가 돈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뭐 교통사고 특히 후유장애 그리고 전문적인 보상에 산정통한 보험금을 더 받고 아니면 사망 암 뇌조증 급성증후연세 지금 거절에 대한 손해 사정 통한 재청구를 통해서 보험금 받으면 20%를 수수로 줬어요 그런데 손해 사항사 선임권이죠 우리가 나중에 조사가 나가서 우리가 따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임에 현장심사 나가서 우리가 무료 선임 아니면 의료자문 동시감정 혹은 위임장 이런 거 받을 때 처음에 현장조사 나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선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무료 선임권 보험소비자는 무료예요 보수는 보험사가 건당 20만원 그러면 손사가 20만원 받고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몇 번 병원에 서류 왔다 갔다 보험회사와 싸우고 이러면은 정말 차비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험항 통해서 가입하면 이 모든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저 보험항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치아보험 아니면 수수비보험 뭐 고지위반이다 이런 걸로 현장심사가 나가는데 현장심사가 나갈 때 고객이 아닌 우리 계약자가 선임을 해서 그 선임비는 보험회사가 주고 보험사와 진행 과정에 업무 소통이 필요하고요 선임권 동의서를 작성하고 고객 면담 병원 방문 손해 사정서 작성 등 보수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독립 손해 사용자들은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20만원 받고 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20만원 받고 한다는 겁니다 자 유료선임과 무료선임의 차이점이에요 우선 저희가 처음에 위임장 받을 때 현장조사 나갈 때 무료선임하는 경우는 보험사가 동의가 무조건 필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해 사용사 자격증 혹은 손해 사용사가 정기적으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 여러 가지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 요청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증이나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정해진 보상가 직원한테 제출해야 되고 지급 여부 무관하게 보험사에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보수 지급은 보험금 지급이 돼서 안 되는 간에 보험회사로부터 20만원 30만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뭐 후유장이나 고액권으로 돈만 되는 손해 사용사 있잖아요 보험사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자율적인 손사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보상가 직원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나 뭐 등기 우편 팩스 여러 가지로 제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험 소비자 계약자가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야 이제는 유료 선임자에게 10%나 20% 정도 일단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무료 선임권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험사 제출해 심사 과정이 필수하구요 유료 선임은 자율적으로 보수 책정하여 당사자 간만에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계약자가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유료 선임자한테 1 20%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무료 선임권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요 유료 선임은 손해 사정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무료 선임권은 어떤 경우라도 보수를 받아요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2 30만원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하지만 유료 선임은 보험금을 받아야 되고 고객이 보수를 잘 주지 않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손해 사정사 선임권 활용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국내 전체 선임권 활용수는 봐보세요 2020년 95건 21년 87건 그 다음에 22년 154건 하지만 저 보호망이 우리 팀원들이나 저 보호망이 소개를 많이 시켜줘서 23년부터는 거의 548건 그리고 현재는 600건 이거는 24년 7월까지에요 근데 7월 넘어서는 올해 말까지는 거의 800건 9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24년 8월달부터는 정말 좋아졌어요 손해 사정사 선임권이 전면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실손보험 여기 보면 24년 8월 전에는 우리가 실손보험만 병원비만 청구가 되었는데요 손해 사정사 선임에도 실손보험밖에 안되는데 웬일이야 자 8월달부터 전체 보험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실손에서 실손, 자동차, 화재, 도난, 그 다음에 동물보험, 회상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이 모두가 현장 조사하겠다는 보험사가 있다면 100% 무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험금을 보다 좀 더 빠르고 공정하게 계약자 입장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